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호 황유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난세의 영웅주 시간에는 이제 저평가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이 이제 8월 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시장이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유코스피가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지지선 3,20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6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무려 1조 9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1조 9천억이 주간 누적이 아니라 하루 동안의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이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160원을 넘어가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들이 1조 6천억을 순매도 했는데 그중에 전기전자 업종으로 2조 2천억이 순매도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넥스로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피가 연달은 하락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의 대안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저평가주를 찾는 게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평가주를 찾아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평가주를 찾아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골디락스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장세.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장세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있잖아요. 3대 지수가 매일 오르는 게 한 0.5%, 내려도 매일 0.4%, 1% 안에서 등락을 매일 거듭하고 있는데 이 3대 지수가 매일 돌아가면서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또는 S&P500 지수가 서로 돌아가면서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종목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종목의 시세가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집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에 보면 IT 부품주와 반도체 업종으로도 매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다는 얘기를 대변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또 뭐를 매수했냐면 금융업종을 순매수했어요. 금융주들을.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인플레가 왔고 지금 금리 인상 시기, 테이퍼링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이 시장에서 미리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이 그냥 달려들면 달려드는 순간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때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제가 기본적으로 10% 이상 뜨고 시작해야 2,400개가 넘는 코스피 종목 쪽에서 눈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뜰 때 들어가면 다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종가에서 이렇게 내리고 빠져요. 그리고 아침에 10% 이상, 8% 이상 뜨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장중에 고점을 찍는 거죠. 시초가에 고점을 찍거나 장중에 고점을 찍고 종가에서 밀리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는 놈은 계속 가요. 이게 뭐냐 하면 투기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M&A 관련주들 이런 것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쪽을 보면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하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은 개일 신고가를 향해서 가요. 경신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과연 저평가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오버슈팅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걸 이렇게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순환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완전 이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급등한 종목을 추경매수하면 그 다음날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게 업종으로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변수를 체크해야 돼요. 시장의 변수를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매일같이 경제 지표가 나와요. 소비자 지표가 나오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상회했다 가지고 매일 1위 1위 하는데 미국 증시를 보면 그게 시장의 그렇게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만 될 뿐이죠. 그러면 거기서 업종들의 순환매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리플 피크 티오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업의 실적이 이미 피크에 올라가 있다. 정점에 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이 미국이 지금 2분기에 6.5%입니다. 우리는 지금 2.8%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흥국이 훨씬 경제 성장이 높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것 때문에 인프라 관련 주들이 미국에서 다 올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이 카피를 해갖고 우리도 다 인프라 관련 주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글로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있고 우리는 2천 명 최고 신기록을 기록하고 2천 명대 안팎에서 매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경제 둔화로 이어질 거냐. 특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3분기 이후에 경기 둔화로 나타날 거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백신 주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모더나에 대해서 오버슈팅이 돼 있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지금 485불 5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125달러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모더나가 15%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같으면 지금 현재 480달러에 가 있는데 목표가를 125달러를 제시해버리면 이거는 거의 앞으로 이 목표가대로 한다면 앞으로 4배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황당하죠, 사실은. 그럴 정도로 오버슈팅이 돼 있다는 걸 리포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백신 관련 주도 수출이 급증하면서 또 우리한테 지금 모더나가 생산 차질로 인해서 국내 공급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러면서 지금 항의 방문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백신이 돈방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한다. 그리고 내년에 생산을 늘리고 이제 수출 활로를 모색을 하겠다. 그다음에 CMO 기업이나 CMO 국가들을 늘려서 생산을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백신 주들이 급등한 다음에 하루 만에 급락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주도들이 올랐다는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 주도라면 항공, 호텔, 크루즈 이런 것들인데 지금 여행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 올라가다가 코로나 확산되면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 사서 얼마나 더 갈 거냐 이거예요.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 수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가슴 졸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프라 관련 주도. 건설, 기계, 철강 이런 쪽이죠. 인프라 관련 주도 쪽으로 또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이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많은 거를 계좌에 다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지금 또 긴축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심하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기 긴축을 두고 연준의 인사들이 중구난방하고 있어요. 8월달이다, 10월달이다, 내년이다, 2023년이다. 서로 제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언론 플레이를 미리 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미리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1조 달러 통과하고 지표를 확인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급락을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저는 이제 8월달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물 폭탄이 쏟아지는데 기관은 팔짱 끼고 있고요. 금융주들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거의 3200선 저점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주의 깊게 본 게 뭐냐 하면 고객 예탁금이 66조까지 내려왔어요. 66조가 깨진다고 해서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그렇게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미국의 인프라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제가 이 기업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캐터필러는 여러분들이 아마 캐터필러 공작기계 불쌍기 하면 우리나라의 두산 인프라 코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다들 보면 다 양봉으로. 다 양봉으로. 물론 상승률은 탄력은 다 다르죠. 그런데 다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다 올라갔어요. 유나이티드 렌털스, 불칸 머티리얼스, 커민스. 저도 여기까지는 알지만 그 밑에 종목들은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3%에서 많게는 한 5%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미국 주식은 5% 올라가면 급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달러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3% 이상 올라가도.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애플이나 테슬라 3% 올라가면 급등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일제히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반등이 나왔는데 8월 11일자입니다.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어비앤비 하면 세계 최대의 여행, 온라인 여행 업체. 그다음에 익스피디아 마찬가지고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하면 항공 관련주라는 거 아실 거고 쭉 내려가다 보면 MGM 리조트라고 하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체인입니다. 그다음에 윈 리조트.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글로벌 리조트죠. 라스베가스, 샌즈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업종들이 지금 여기서 반등 시도가 나왔죠. 그런데 반등 강도는 어때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종목들이 여기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다 양봉이 나온 게 아니라 업종이나 이런 별로 양음량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마스터 카드나 페이팔 홀딩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수혜주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수혜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라고 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CEO가 미국 증시,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우드가 만약에 주식을 샀다.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지금 캐시우드가 투자한 종목들을 보면 무조건 다 오른 건 아니죠. 보면 반등이 나왔거나 대부분이 하락 마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캐시우드가 투자한 종목들의 대부분이 빅테크 관련주죠. 테크, 테크놀로지 관련주니까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신 대로 지금 인프라 관련주들은 사회의 성장, 경기 성장을, 경기 회복을 위한 바닥에 있는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성장주나 기술주들하고는 다른 영역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에서 강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로빈훗, 여러분들 아시죠? 로빈훗 금융 플랫폼으로 대규모 매수를 했었던 종목인데 비교적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의 우주비행체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여기 보면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들, 그다음에 테슬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관련 상장 주식들도 있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비대면, 컨택트, 비대면 언택트 관련 업체들도 있습니다. 드래프트킹이라고 하는 온라인 배팅 업체들 있잖아요. 도박 업체라고 하는데 경기, 풋볼이나 이런 거 승률이나 경기 전적을 맞추는 그런 온라인 배팅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면 상당히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요. 종목들이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이나 이런 거 추경 매수하면 뜻밖의 낭패를 당할 수 있고요.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을 경우는 뜻하지 않은 일기억이나 쇼크로 인해서 손실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를 지금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밈 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치 펀드들을 대상으로 개인들, 그러니까 온라인 동호회, 레디시라고 하는 온라인 동호회에서 공매도 표적이 됐었던 종목들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임스톱 사태가 있었고요. 전국적인 극장 체인을 갖고 있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빈후드라고 최근에 했는데 로빈후드는 신규 상장 이후에 급등한 다음에 최근에 하락폭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면 많은 종목들이 있죠. 버진 갤럭틱 홀딩스, 비욘드미트 이런 종목들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지금 캐시우드가 아까 투자했던 종목들과 겹치는 종목들도 있지만 개인들이 선호한다는 주식들이 보면 다 음봉을 맞았습니다. 다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의 정책주들이 올라가면서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급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장이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주의 주가 추이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난번에 국가들이 너도 나도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 심지어는 중국은 채골도 금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옐런 장관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주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상화폐, 좀 이따 제가 가상화폐를 보여드릴 텐데 비트코인의 시세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나스닥에 상장된 사상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죠.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라고 하는 채굴 업체들. 그다음에 라이어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채굴 업체들. 그다음에 모고라고 하는 금융주들까지도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건 어렵습니다. 장중에 보면 꼬리가 길게 달리는 은봉과 양봉이 교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슈팅이 나올 때 따라가면 고점에 몰리는 거고요. 바닥에서 급락했을 때 저점을 공략하는 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주식하고 똑같이 보셔야 되고.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느냐 하는 거는 다음에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비트코인 시세인데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이거를 한 달치를 보고 있는데요. 7월 중순이었죠. 7월 중순에 3만 달러가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붕괴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지선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너도나도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를 잡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국가별로 규제를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지만 기업들이 너도나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지금 4만 5천 달러입니다. 4만 달러가 1차 저항선이고 4만 3천 달러는 지금 돌파하기 어려운 저항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4만 5천 달러를 넘어서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의 지금 가장 확실한 시장의 지금 대안주가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체들, 채굴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들 또는 나스닥 상장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같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계속해서 저점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아마 다 생각나실 거예요. 업비트 외에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또는 비덴트 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과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주들보다 지금 시세가 안 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지지선이 붕괴됐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제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지고 3, 4분기가 성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어떤 애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8만 전자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사서 놔두면 10만 전자에 여러분들이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이닉스도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왔을 때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사서 놔두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지선 붕괴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에요. 제가 볼 때 금리 인상 그다음에 테이퍼링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코비드-19이 확산이 되고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코로나의 청정국이었는데 하루에 2, 300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 우한에서 그걸 퍼뜨려 놓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없다 얘기해놓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번져 나갈지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방역당국의 미안한 얘기지만 하루에 2천 명이 넘어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이미 방역당국의 통제선을 넘어갔다고 보여져요. 이제는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제가 삼성전자의 지지선이 붕괴됐다라는 거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보면 지금 121선, 이 까만 선들이 다 단기평선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름대로 반등 시도가 나왔잖아요. 실적 발표 예상치 나오고 나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급락했는데 지금은 개파락이 나왔어요. 7만 7천 원대 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삼성전자를 얼마 매도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를 2,100만 주를 매도했어요. 2,100만 주를 매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코스피에서 1.9조, 1조 9천억을 순매도했는데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전기전자 업종을 얼마를 순매도했느냐 봤더니 2조 3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에 삼성전자만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전기전자 업종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이쪽으로 집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지지선 다 깨져 있고 지금 여기서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 지분율 바닥입니다. 개인들만 계속 사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던진 걸 개인들이 계속 매일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겨울이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줄줄이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8만 9천 원 그런데 이미 다 터진 다음에 그런 거 하는 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한번 봤는데 지금 차트가 3월 달에 15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10만 원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이때 가져서 이제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50%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매도를 했을까요? 835만 줄을 오늘 하루 동안에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하루 동안에 외국인들이 835만 줄을 숙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냈어요. 여기서 주가를 보면 이미 이동평균선 쪽에서 보면 까만 게 121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장기 2평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2평선이 얘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단기 2평선 위에 와 있고 지금 보면 61선이 그 밑에 있고 장기 2평선이 다 위에 와 있고 단기 2평선은 다 이렇게 돼 있는 이건 전형적인 역배열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급락하고 개파락을 하잖아요. 갭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터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여기가 저점이냐 이거예요. 여기가 저점입니까. 저점 아니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물을 떨어뜨릴까요? 한국에서 이제 셀코리아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을 왕창 매도하고 뭘 샀냐 하면 금융업종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업종을 샀기 때문에 셀코리아를 하려면 다 팔아야죠. 거의 전업종에 걸쳐서 다 팔아야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도나도 뭐라고 하냐 하면 반도체 겨울이 온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도체는 원래 겨울이 성수기예요.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때렸을까라는 측면을 보면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유독 한국 증시만 많이 내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선제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모일 수도 있지만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다행히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이라고 하는 반도체 이외에 자동차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나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 조선은 우리나라 지금 사상 최대 호환기를 맡고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고 조선 쪽에서도 매물이 나왔냐 봤더니 다행히 그쪽에는 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규 상장주 중에 지금 로빈훗 관련주가 상장한 첫날에 공모가인 38달러 밑을 하회한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캐시우드가 왕창 샀다, 55만 주를 샀다 이래서 다 달려들어서 여기서 85달러까지 급등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쭉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이제 적정 주가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보통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차트에서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락하면서 급감을 하고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막고 여기서 내려오면서는 기울기가, 하락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거래량은 급감한다. 이 경우는 보통은 어떠냐 하면 어느 순간에 터닝이 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 모양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터닝하기 전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이 로빈후드라는 게 금융 플랫폼이지만 이미 밈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빅테크 관련주들이 하락할 때 터닝이 나온다. 그 시점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저는 임박해 있다고 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더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모더나가 하루에 십몇 프로가 넘는 하락이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신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백신주가 급락을 했는데 13일 날에 미국의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CDC에서 이 부스터샵 자문위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200달러 했던 한 주당 200달러 했던 모더나 주식이 497달러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2배 반이 오른 거예요. 2.5배가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졌다. 그다음에 예방 효과가 화이자보다 탁월하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루 새의 15%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분석 리포트가 나오는데 적정 주가가 125달러다 이거예요. 지금 497달러까지 갔는데 125달러다.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고 그러면 다 던지고 이제 125달러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만큼 오버슈팅이 돼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급등한 다음에 급락이 나올 때 터느냐 아니냐는 거는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2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이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고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3차 접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수요나 매출은 계속 신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들어가서 단기 매매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보면 훨씬 더 탄력이 있어요. 한국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위험한 자산입니다. 주식 자체를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을 못하는 거죠. 은행에 적금을 들거나 금을 사거나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예요, 화이자. 화이자는 아까 제가 2018년도에 고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2018년도 고점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이자는 그동안 2018년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 옛날까지 소급해서 22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더나가 급등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지만 이 1봉 차트를 보면 급등할 때 봉 길이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3, 4%대예요.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보면 하루에 100%, 200%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4%가 올라가고 그 다음날 3.9%가 빠졌다. 그러면 왜 3.9%가 빠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더나가 대장류인데 모더나가 15%가 빠졌는데 그럼 화이자라고 용 빼는 제주 있겠냐 이거예요. 백신주가 다 빠지는데 대장주가 빠지는데 덜 빠진 게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정은 어디까지 올 거냐. 여기서 이제 봐야 돼요. 보시면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보점 찍고 나서 그다음에 거래량은 극감했어요. 조정은 길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모더나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갤럭틱의 단타를 쳤던 또 서학개미들이 무지 많았는데요. 이 버진갤럭틱은 사연이 많은 종목입니다. 올해 5월에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나서 5월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동안은 시험비행에 계속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7월 11일인가에 우주비행 성공을 했었잖아요. 버진갤럭틱의 창립자를 태워갔었고 그다음에 7월 20일인가에 또 제프 베조스가 또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한 다음에 여기 반등이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상증자하고 나서 9월에 이제 또 한 번 비행을 한다. 유료 탑승객을 태우고 한 번 비행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0명 예약이 돼 있는 거는 내년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초를 쳤어요. 초를 안 쳤냐면 9월까지는 좋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내년 3월까지는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오버슈팅이 돼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5달러가 적정 주가다 이거예요. 이때 올라갔을 때 38달러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가 100% 맞다고 믿지는 않아요. 주식은 무슨 산에 나가서 돌을 땅는 도사들이 예측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전부.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려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 우주항공도 가고 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상, 현실로 돌아와서 금리 인상. 그다음에 앞으로 또 테이퍼링 되고 물가 올라가고 경기 둔화되고 그러면 이게 2중, 3중 고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서 너무 먼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은 아직 안 하는 게 좋겠다. 현실로 돌아오면, 냉정하게 돌아오면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금 하는 게 뭐냐. 2차전지 전기차도 저는 이제는 쫓아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 떨어지는 거 보셨죠? 오버슈팅 돼 있는 거는 그대로 칼날 맞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예고는 해 주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급락한다고.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저는 예고를 안 해 줄 것 같아요. 예고는 벌써 코스피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6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기관들은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고 개인들은 그거를 다 담고 있고 이게 바로 약세장, 조정장이 길어지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동안 경기에 대한 기대감 같고 그다음에 유동성 같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로빈우드가 상장되기 전까지 그 밈 주식의 대장은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전역에 극장 관련 체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재개되고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주춤해지고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항공, 여행 막 마찬가지예요. 극장 체인을 갖고 있는데 하루에 110% 올라갔던 걸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을 하려고 보는데 지금 아직도 매매를 할 때 리오프닝 관련이 된다 그러면 AMC 엔터테인먼트를 사야 된다. 낙폭 과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그 자리는 로빈우드가 로빈우드나 버진 갤럭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얘가 만약에 대장주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은봉 맞은 다음에 바로 양봉으로 반격을 해주고 거래가 실리면서 터닝이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실전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MC 엔터테인먼트가 밈 주식의 대장이냐 아니냐 시장이 하락할 때 이쪽에서 대안주로 찾아야 될 거냐 말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위주로 얘기를 하고 한국 주식도 가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장에서 한국과 미국 주식에 중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유황주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더나를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CMO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 여기서 98만 원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임상 3상에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임상 1상을 마친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2상을 건너뛴 겁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3상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하는 글로벌 토종 백신이 과연 글로벌로 승인을 받을 거냐. 글로벌 백신으로 승인을 받아서 수출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이거 퀘션마크예요. 그러면 한국은 토종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렇게 해서 3대 사업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글로벌로 벌 거는 봐야 돼요. 임상 2상이 끝나면 보통 신약 개발 단계라고 해서 기술 수출이 가능해요. 너도 나도 달려들어요. 메디톡스에 보톡스 갖고 달려들어서 지금 기술 수출했던 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CMO 기업이 앞으로 저는 유망하다고 보는데 CMO 기업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다는데 다만 지금 이거를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보는 겁니다. 당장 들어갈 게 아니죠.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얘기했죠, 좀 전에. 지금 그래서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국산 토종 백신 개발한다, 임상 3상의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신고가 돌파할 때 지금 시총이 어마어마한 게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어요. 거의 2배가 올랐어요. 불과 한 10거래일 만에 2배가 올랐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할 때 냉정하게 보세요. 이때 다 담은 거는 개인들이고 외국인들은 다 팔았어요. 기관도 다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상 3상이 성공을 해서 승인을 받고 상품화 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뉴스 나왔을 때 다 파는 겁니다. 개인들 달려들었어요. 조정이 길어질 거로 저는 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업비트라는 데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그 지분을 12%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관계없이 창투사인데 단지 12%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매일 급등락을 한 거예요. 이때 가상화폐가 6만 달러 넘어오를 때 이때 좋았죠. 13,550원. 그런데 쭉 내려와서 지금 7월달, 8월달 7월달에 아까 중순경의 가상화폐가 3만 달러가 깨졌는 걸 아마 보셨죠. 그때 바닥을 찍고 올랐어야 했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 개인이 조금씩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평가주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종목은 주식수가 많고 창투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급등락을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저점에서 잡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나눠서 사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매매의 스킬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 비중이 40%라고 해요. 석탄 발전.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탈원전하고 나서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50매이라고 합니다. OECD 배출량으로 하면 5위라고 해요. 5위. 이거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온실가스 배출량. 다섯 번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탄소 중립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에 다섯 번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코 프로 HN이라고 하는 종목은 바로 탄소 중립 온실가스와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약간의 조정을 주고 쉬지 않고 가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단기간에 여기서 슈팅이 오버슈팅이 나온 게 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경 매수를 하지 말고 여기서 일시적으로 급락이 나왔거나 이랬을 때 실적 발표나 이런 걸로 해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런 때를 공략해서 저점에서 공략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기 유망주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인데 아까 보셨죠? 두산 인프라코 굴삭기 관련 업체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지분 매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기업 합병 분할이 나오고 19,350원인데 지금 여기서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저는 이런 종목도 단기, 중기적으로 지금 왜 그러냐. 인프라 관련 주들 측면이 미국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까 캐터필러 주가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캐터필러가 두산 인프라코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기적으로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중공업은 6월 7일 날 기록했던 3만 2천 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바닥까지 하락폭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차트를 아까 보시면 여기 지금 121선, 241선 장기입형선들은 밑에 있고 중기입형선들이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모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탈원전이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 정책률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1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지금 자리가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바닥이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못 봤는데 한 20% 넘게 급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모 화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코스모 신소재의 모기업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지분을 27%를 갖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다 돌파를 했어요. 신고가를 막 돌파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개발, 이거를 임시 주총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동안 못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코스모 신소재 갈 때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상 최고가 돌파는 아직도 요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팅이 나올 때 눌러줄 때 저점을 잡는 거. 이런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KG 그룹의 사실상 지주 회사입니다. KG 동부제철도 갖고 있고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KG ETS가 있었죠. 지금 KG ETS는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미 이 매각 폐기물 관련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영업이익의 10배에 달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한 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얘는 이제 매각을 할 거기 때문에 시총이 7천억 넘게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KG ETS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 가격은 5천억만 돼도 팔겠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KG ETS는 더 이상 오를 여지가 없어요. 이미 매각 가격을 넘어서 시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KG ETS를 매각하면 그 자금들이 KG 케미칼, 사실상 지주회사인 KG 케미칼로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KG 케미칼은 아직도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5천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가 4만 5천7백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한 번 해보시고 단기, 중기가 전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난세의 영웅주,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장, 테이퍼링, 금리 인상,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저평가주를 찾는 방법, 그리고 저평가주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